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0일 수요일 좋은 아침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아침 3분 공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은 가족 사랑의 날 빨간 장미가 생각나는 기분 촉촉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바쁜 일들은 잠시 숨구르기 하시고요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잘 받아들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오늘 바쁜 일들이랑 빨리 떨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소중함을 채워가는 멋진 하루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가족 사랑 실천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쾌한 기분 즐거운 아침 활기찬 하루 응원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인생의 품격입니다 역경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배신을 당해도 섭한 시간 낭비 마라 질타를 받아도 의기소침 말고 어떤 어려움도 긍정으로 되쳐라 다른 사람의 꿈이라도 뜨겁게 응원하고 저들의 행복에 힘차게 박수쳐라 저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활짝 웃음으로 온 추위를 밝게 하라 나쁜 일은 빨리 잊고 질투심으로 사명 인생 망치지 마라 좋은 것으로 골라 취하고 힘빼는 언어는 사용하지 마라 격려와 박수로 용기 주고 기쁜 소식에 맞장구 쳐라 순간마다 때우듯이 살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일할 거리 찾아라 어떤 명함을 내밀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품격을 유지하라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운겸 이었습니다 처음 널 만나는 나 노란색 속 니 장미를 들고 와 룰루랄라 신청을 향하는 내 가슴 나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흥기는 너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희아해로 니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나의 마음 난 꿈이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룰루랄라 신청은 누리는 내 마음은 만약이야 에러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니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나의 마음 너에게만은 나의 마음 난 꿈이고 싶지 않아 너에게만은 나의 마음 난 꿈이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나의 마음 난 꿈이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